다섯 번째는 대상의 길라잡이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뭡니까? 어떤 게 마음입니까?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분류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의 길라잡이를 해서 분류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357쪽입니다. 대상의 길라잡이에서 대상은 여섯 가지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맞죠?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하잖아요. 안이, 비, 설, 신, 의의 대상이 색, 성, 향, 미, 촉, 법입니다. 대상은 이미 경에 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색, 성, 향, 미, 촉, 법. 우리말로 옮기면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여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형색, 소리, 냄새, 맛.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것이 감촉이냐?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것이 법이냐? 우리 담마는 이미 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담마가 만호의 대상으로서, 만호의 대상을 총칭해서 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만호의 대상으로서의 담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고 있느냐? 그거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의 대상인 감촉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의 대상인 감촉은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지화풍 3대, 우리 4대 있죠? 지수화풍 4대 가운데 지대, 화대, 풍대 이 세 가지 3대가 우리죠?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상자부를 위해서는 특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대상은 6가지라고 더 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358쪽입니다. 358쪽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보면 감촉은 찾으시죠? 358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감촉은 땅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발음의 요소 그 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됐죠? 지화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랍니다. 왜냐하면 땅의 요소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불의 요소는 덥거나 차가움으로 느껴지고 바람의 요소는 팽창이나 압박으로 느껴진다. 됐죠? 우리가 지화풍 3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딱하면 뭡니까? 딱딱하다 부드럽다. 바로 직접적으로 오죠. 이거는 지대입니다. 딱딱하면 뭡니까? 차가우냐 뜨거우냐 하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선풍기 딱딱하면 압박이나 감촉으로 바람이 닿지 않으죠? 그거 말고는 우리는 바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말이다. 바람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 이파리가 흔들리면 바람을 눈으로 보면 아는 거지. 그거는 추론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직접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형색밖에 못 봅니다. 형색이 흔들리는 걸 보고 우리는 추론으로 뭡니까? 절의 흔들림 때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붓다. 이거는 추론으로 아는 겁니다. 직접지는 아닙니다. 우리 만호가 개입이 돼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 이거는 특히 수행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리 불고수행에서는 덜숨, 날숨 관찰하는 거 있잖아요.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덜숨, 날숨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그러셨거든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알고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 쉬운데 이걸 수행해 정식으로 해보십시오.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한다. 어떻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치고 폴짝 안 뛰겠습니까? 나는 미치고 폴짝 안 뛰겠다. 존경합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숨이 닿는 곳을 통해서 안다고 됩니다. 이게 뭡니까? 풍대는 몸에 안다면 모릅니다. 맞죠? 안다 이건 다 추론입니다. 직접 아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덜숨, 날숨은 지수, 화, 풍가인데 뭡니까? 당연히 바람이죠. 덜숨, 날숨은 바람이죠.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안다는 것은 뭡니까? 왜 이런 건 불기도 필요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 몸에 닿아야 합니다. 됐죠?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어디서 내 몸에 닿습니까? 이 안에서 닿습니다. 그렇죠? 콧구멍 안이나 여기.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청정노론에서는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덜숨, 날숨의 마음을 챙기는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눈이 버쩍 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야기하자면 격교를 많이 나아가는데 됐죠? 그래서 우리 지화풍 3, 감촉은 지화풍 3대가 감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듣고보기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법이라는 대상은 6가지로 해놨죠. 그래서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도표 넘어갔어요. 그 보면 360쪽에 1, 2, 3, 4, 5, 6 해놨죠. 그래서 상자불교에서는 우리 법의 내용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감성의 물질, 눈, 기, 코, 여, 몸에 부딪혀오는 대상을 받아들인 물질은 우리 뭡니까? 만호가 직접 아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눈이 눈을 납니까? 모릅니다. 귀가 눈을 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 기, 코, 여, 몸이라는 감성은 우리 마음이 직접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16가지 미세한 물질이라고 해놨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상자불교에서는 28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감성의 물질 5가지하고 대상의 물질은 7가지입니다. 대상이 왜 7가지예요? 색, 성, 향, 미하고 촉은 뭡니까? 지, 화, 풍. 그래서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 안이, 비, 설, 신. 5가지 더하면 12가지가 되죠. 28가지에서 12가지를 빼면 16가지죠. 이 16가지를 여기서는 미세한 물질이라고 우리 만호가 마음이 직접 아는 것이고 그래서 법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음도 마음의 대상이죠. 그 대신에 뭡니까? 지가 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찰나라도 이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부수도 당연히 마음의 대상이 되고요. 열반도 우리 마음의 대상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 들지 않는 모든 개념적 존재들, 빤야띠도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법의 내용이 뭐냐?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드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뇌 망상 피우고 있네. 그 시간이 있으면 연불이나 달아내나 왜요? 앉아 참석이네. 악! 이러면 뭡니까? 오, 괜히 큰 선생님한테 죄진 것 같고 있잖아요. 저도 한 100년 전에 한국 태어났으면 죽느라 하겠는데 너무 편했을 건데. 그렇잖아요. 지금은 막 엉터로 달라들잖아요. 제가 또 남한테는 막 업을 지어놨잖아요. 달라들으라고. 스님들이 설명 안 해주면 달라들어가지고. 제가 전에는 또 여기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설명 못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수십 명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드려냈죠? 이렇게 막 돌려냈죠?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런 가부를 제가 다 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에 따른 분류 이렇게 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362쪽부터 363쪽, 364쪽, 5쪽 다 중요한 건데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너무나 합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하려면 사장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 다음에 다 이것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전정판에서는 설명이 초판에서부터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의문되는 것은 저를 찾아오시든 실상사로 찾아오시든 실상사로 거의 안 붙어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인데요. 제가 제주도 어디 사는가는 아무도 물론 제한테 살게 해준 그분은 알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누군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좀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명의해라고 그랬어요. 명의해서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알아가 마느냐고. 나는 제주도 번역하러 왔다. 이래갖고 있잖아요. 구라리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결국 질문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아비담바라 길라잡이 대가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룹사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아이고, 시간 다 됐죠? 마지막으로 토대 길라잡이죠. 370 이쪽입니다. 와, 빨리 넘어간다. 여기서 토대란 말은 뭡니까? 물질적 토대입니다. 앞에다가 물질적 하나 놓으십시오. 우리 욕계 존재와 새끼 존재는 반드시 몸뚱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무색계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계 존재와 새끼 존재는 반드시 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그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은 그 몸뚱이 안에 있을까요? 몸뚱이 밖에서 리모컨 갖고 조정을 할까요? 당연히 몸뚱이 안에 있겠죠. 그래서 몸뚱이 안에서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욕계 존재와 새끼 존재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물질을 토대로 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토대의 길라잡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과 토대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같지만 그 역할은 전혀 다르다. 그게 373쪽 중간에 보면 그렇죠? 정의부터 봅시다. 373쪽 제일 위에 토대의 길라잡이에서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거주하는 세상에서 마음과 마음부수들은 물질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이런 아름아리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로 한다. 여기 줄 끊으시면 되겠죠. 아름아리의 즉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을 토대로 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육체적인 토대 물질적 토대 혹은 육체적 토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토대가 어떻게 되는가 밑에는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토대에서 이해해야 될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의 아름아리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안식은. 당연히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아겠다. 귀의 아름아리는 지금 눈, 귀, 코, 혀, 몸 다 할 모양이다. 아, 시간도 없죠.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만호, 마음이 우리 안식이 아닌 만호와 만호위냐나 즉 의와 의식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났냐. 그것도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섞여 있다면 그 토대가 뭘까요? 상자부와 비단면에서는 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장 토대라고 합니다. 심장 전체가 심장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장 가운데 어떤 거죠? 빗방울 반만큼 한 피가 토대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4쪽입니다. 심장 토대되어 있죠? 374쪽입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몸을 가진 존재들에게 심장은 한상의 전호식을 제외한 모든 마음들의 육체적인 의지처가 된다고 한다. 물론 한상의 전호식은 눈의 감성 등 그들 각각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안식의식, 비식, 설식, 신식은 눈, 기, 코, 혀, 몸을 토대로 한다. 그 외에 뭡니까? 우리는 의와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둘, 네번째, 다섯번째 줄입니다. 만호의 요소와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지하여 일어나는 그 물질. 이것을 주석가들은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와 의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마음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양의 의식, 근래의 서양학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뇌지요. 의식이라는 중요한 베이스로 서양에서 뇌를 주목하잖아요. 뇌과학이 벌써 상당히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심장 토대는 잘못이다. 뇌다, 뇌. 뇌가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다. 이게 맞다. 그렇게 해서 서양학자들은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딱 경이나 원전들을 딱 파가보잖아요. 원전들을 딱 파가보보니까 빨리 3장에는 심장 토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에부터 나타납니다. 봐라, 이것이 주석서에서 되었다. 그럼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금 읽은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해놨죠, 그렇죠? 마노의 요소와 마노의 아르마리의 요소가 의자에 일어나는 그 물질. 우리 빠타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장 토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새 이제 서양의 학자들은 뭡니까? 젊은 학자들은 마노와 마노의 의와 의식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그 물질. 그게 뭐냐? 뇌다, 됐죠, 그렇죠? 심장 토대가 아니고 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큰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거, 왜냐하면 서양 지식인 나라로 바로 접촉을 하는 거죠.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7, 18년 전에 미얀마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 한 년시가 80 가까이 됐어요. 그때도 벌써 60이 넘으셨어요. 그때 그 큰 스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는 건 거죠?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내에서 한다. 또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해석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났는데 작용은? 일어난다고 작용되고 다르더라도 그건 뭔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작용은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전에 한 5년 전에 우리 카페에서도 막 논쟁이 붙다고 굉장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심장 토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서 작용은 그게 아니고 죽음이 뭐냐를 갖고 의학적으로 증명하면 오히려 심장 토대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뇌사냐, 심장사냐, 그렇죠? 뇌와 심장은 우리 죽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때 우리 불교 이과에 있잖아요, 하시는 우리 SD 교수님들도 있고 이래갖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와서 참관을 해서 이야기 좀 해라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되니까 벌써, 그렇죠? 그런데 뇌사와 심장사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심장이 바로 죽고, 그렇죠? 심장이 죽으면 내가 죽는데 임상보호에 의하면, 항상 그 의학에서는 임상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경험적으로 보고된 것을 보면, 그렇죠? 뇌가 멎었는데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두 시간까지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있다고 임상보호가 돼가 있답니다. 이 보고된 것은 의사 선생님이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걸 조작해서 했을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뇌는 죽었는데 뇌는 기능을 안 하는데 심장만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최고로 두 시간까지 살아있었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었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뇌는 죽었는데 심장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온 사람입니까? 살아온 사람이라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심장이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 심장 토대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는 의와 의식은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이 심장이 멎었다고 하면 그건 죽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심장사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 의와 의식은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요새 의학적으로 봐도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가방 끈이 짧아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데 누가 더 굉장한 이룰으로 엎어버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 엉터리는 엉터리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럴듯하죠, 그렇죠? 누가 좀 더 하신 분이 있으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딴 데 가서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분까지 해서 막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합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우리 심장을 우리 의와 의식이 의지해서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은 전부 심장이라 하는 자체가 벌써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반 거잖아요. 심장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 중국에 있었던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어느 정도 영어로 하트라고 하잖아요. 하트는 우리 마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이 심장을 우리 마음이 깃드는 곳으로 이해한 것은 분명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힌두교에서도 그 사람들 아트만 있죠, 그렇죠? 죽지 않는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자아가 어디에 있느냐? 심장 속에 있느냐. 심장 속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허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마한 허공인데 그 허공 속에 딱 들어가서 안 변하고 딱 있다가 뭡니까? 몸은 점점 늙어서 딱 죽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뻥 튀어나와서 다음 생에 심장에 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힌두교, 이건 윤회잖아요. 힌두교, 윤회이론을 강시이론으로 제가 체결해서 히트 쳤어요. 강시이론 왜 강시지? 금세계죠. 심장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여기 몸이 탁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다음 생에 딱 들어간다. 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60, 70년 살던 죽으면 또 뭡니까? 뽕 탁 강시이론 맞죠? 그렇죠? 불교 윤회는 뭡니까? 여기서 심장을 의지해서 찰락생 찰락 멸하면서 아까 방금 가 있잖아요. 존재지속의 힘이 찰락생 찰락 멸하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불교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강시에 해당되는 이론을 제가 아직 못 만들어냈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뭐라 하면 됩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렇죠?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뭐 그것도 보면 심장이 멎었다가 그렇죠? 뭐 빡 이러면 뭡니까? 그 심장 뭐 뭐 뭐 그 딱 이러면 또 다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아직까지 심장이 안 죽었다고 보면 되죠. 심장은 이제 죽으려 했는데 방금 가 아직 그죠? 깃들어 있었다. 그러고 빵 하니까 다시 방금 가 뛰었다. 뭐 그렇죠? 그래서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말은 전부 뭡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얼마 전에 영환세종 없을지 알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그게 되겠지. 예. 요리 말씀드리고 그렇죠? 와 그렇죠? 예. 그러면 기본적인 게 다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우리 이제 10분이 오버됐습니다. 그죠? 예. 일단 요거 다 끝난 거로 하고 그죠? 다음 시간에 또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이틀 남았는데 그죠? 4장은 설마 4장은 두 분에서 다 끝내겠죠. 그죠? 요리하고 하면서 또 5장에서도 중요한 거 있잖아요. 특히 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부분 부분 또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고 사실 한 장은 난 거 아니야. 다음번에 또 있잖아요. 5장을 하면서 또 1장부터 해서 그죠? 또 그죠? 또 종합정리한다고 반복학습한다고 해서 12분 한 다만 한 3,4번은 또 1장 갖고 하고 그러게도 뻔하죠. 그죠? 오늘도 그죠? 저장생활 하시느라고 다 피곤하시고 힘드실 건데 또 이렇게 와서 제 두서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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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